.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정교사 면접 보러 온 박단단이라고 합니다. 와, 나물 너무 멋있다. 진짜 영화에 나오는 집 같다. 우리 가정교사 선생님. 뽑으라고? 네, 어머님. 박단단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네. 내가 그렇게 젊어봐요? 어머, 선생님. 무조건 합격이다, 합격.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 기다리세요. 오, 그러게. 어서 들어가 봐요. 저분이 어머니 아니신가?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박단단이라고 합니다. 박단단이라고 합니다. 아저씨! 고속하시는데, ubsido siamo Ogbun. 음, 꼬 tetra 음. 그렇죠. уется 열었어, excusESS, 또 안냐sho comprar, sorte, 예쁜igtenに happy birthぶ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